봉쥬 깨스크스에 꼬몽 딸래브 네 안녕하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 봉쥬 안녕하세요 자 작가님 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렇게 반응이 빠르게 하트 보이시죠? 하트 놀랐고요 지금 뭐? 얘 하트를 쏟아붓고 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앨범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예예 바꾸타 프로젝트라고 장르가 정말 다양해요 댄스, 클래식 발라드, 트로트까지 있다고 프랑스로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달 좀 잘해주세요 이제 통역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생각난게 BTS라는 그룹은 아예 이기는 하네요 갑자기 아까는 한 그룹을 못되겠다 그러더니 아니 왜 저 앨범 얘기했더니 BTS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 너무 흥분했네요 아 됐다고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확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냐고 물어보네요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이거 부르고 제가 가용에서 빠졌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 여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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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